최근 몇 년 동안 인체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동안은 주로 장래유산균으로 출시해 왔는데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치료제로 가능성을 보이면서 기업들의 연구개발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현진 기자입니다. 몸안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조절해 건강식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이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들이 임상시험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노맨 컴퍼니는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면역항암치료제의 국내 2상 임상시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습니다. 윗 또는 위식도 접합 후 선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바이오랩은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괴양성 대장염 면역질환 후보물질에 임상 2A상을 승인받았습니다. KBL-97이라고 하는 균주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작년에 FDA에서 IND 승인을 받아서 건선을 제일 먼저 적응증 임상 2A에 돌입을 했었고 괴양성 대장염 염증성 장질환. 두 번째 과제로 지난달에 저희가 FDA의 임상 2A과 관련된 IND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외에도 셀 바이오텍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대장암 치료제의 1상을 식약처에 신청했고 첫 렙은 간암과 대장암 면역항암제의 전 임상을 마치고 임상 1상을 준비하며 개발에 한창입니다. 미생물이 영양분 흡수, 약물의 대사나 면역체계나 뇌와 행동 쪽으로도 연관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치료제 개발로 연결하려는 연구가 지금 진행 중인 거고 허가받은 건 없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인 만큼 마이크로바이옴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연구 개발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진현진입니다.